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수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과연 또 뭘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리포트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닝 머트리얼즈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연투자증권에서 2030년도에도 성장이라는 퀘스천마크를 달았고요. 목표 주가로는 3만 9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첫 번째 워닝 머트리얼즈, 그럼 오늘 주가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닝 머트리얼즈의 주가입니다. 4%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3만 1,7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먼저 3분기를 포함한 워닝 머트리얼즈의 올해 연간 실적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매출액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총 79.9%가 중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1.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동산은 반도체 레어가스를 상품으로 조달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도체 레어가스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분기부터 매출이 급증을 했고요. 3분기까지 기록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12.9%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올해의 실적 증가가 이례성이라고 판단해 내년에는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단서로 동사의 재고 자산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고사단 쪽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처럼 동사의 재고 자산 증가와 또한 원재료 매입액 증가로 내년 매출 인식 규모를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3분기 재고 자산이 1,60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1분기와 2분기 대비 대폭 증가에 있고요. 또한 핵심 고객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레어 가스를 선제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3분기 매출 원가가 1,069억 원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규모가 이렇게 아직은 매출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이 때문에 중장기 협력 관계에서 레어 가스 공급 부족 지속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연간 실적 증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적 내용을 봤는데요. 잘 뭔가 조정을 요리조리 현명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의 실적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열어볼 텐데요. 기대감을 보니까 대기업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의 캐파 생산량과 연동성을 주시해 봐야 된다라고 두 번째 큰 이유를 꼽았는데요. 이 캐파 그래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캐파 추이와 전망 그래프인데요. 일단 동사의 실적은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캐파와 연동이 된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이렇게 23년, 24년에 삼성전자가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동사의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중소용주군에서 이러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를 꼽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건 신한투자증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키움증권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모멘텀을 주시하면서 키움증권에서도 기존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신규 가스 공급을 예상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다음 분기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향후 전망까지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사실 제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진 거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괴리율이 지금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오늘 올랐기 때문에 한 30% 정도 되는 괴리율보다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대감 가지면 더 높게 제시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최근 9월 달에 주가는 2만 4천 원 선 저점 기록한 뒤로 3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의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뭔가 숫자로 찍히고 확실하게 돌아서는 걸 보면 증권가에서도 워닝 워티리얼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워닝 워티리얼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이어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어떤 완화 기대감으로 콘텐츠의 흐름이 좋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덤멘털과 모멘텀이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보고서 분석이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깔끔하게 10만 원 목표 주가 제시된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소포 강세 흐름 보이면서 6만 9천 7백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하면서 일단 동사의 분위기는 현재 맑음이라고 합니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덕을 톡톡히 본 덕분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7%, 12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판매 매출에서는 첫 헐리우드 작품을 포함한 OTT 오리지널 7편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판매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판매 매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의 판매 비중 그래프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3년간 이렇게 동사가 넷플릭스에 공급한 작품 대부분이 아시아와 서구권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우호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당 판매 가격 성장에 힘입어서 동사에 조금 유리한 프로젝트당 마진이 유의미하게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고요.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둔화로 광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여전히 잔존에 있는데요. OTT 방역 회차 그래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둔화로 편성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OTT향 판매가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3분기 OTT향 오리지널 수익성 악화는 신규 OTT로의 초기 물량 납품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향후 넷플릭스 외에도 다른 글로벌 OTT와의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 둔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 내용을 확인해봤다면 이제는 모멘텀을 확인해볼 텐데요. 뭐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까? 네, 이러한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모멘텀, 무엇보다 작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4분기 모멘텀으로 제시했던 현재 방영 중이죠. 네, 작품들을 한번 사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인기리에 방영 중인 슈롭도 있습니다. 정말 김혜수 배우님의 여련이 돋보이고 있는 사극 드라마고요. 또한 이서진 배우님과 이제 타 배우님들의 케미로,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역시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뭐 형사록과 아일랜드 등 현재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인기 작품이 네, 4분기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들어와서 정리를 해보면 내년 애플 TV에 방영 예정인 이 더 빅 도얼 프라이즈라고 하죠. 헐리우드 첫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동사의 처음 헐리우드 진출 드라마와 또 이 외에도 내년 예정된 넷플릭스 대형 오리지널 작품이죠. 뭐 더 글로리2라던가 스웨트홈, 또 경성 크리쳐도 주목해보자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반영의 실적 그래프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광고 도입에 따른 간접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OTT 사업자들의 계약을 통해 경기두나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4분기에도 그러한 기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앞으로의 모멘텀이 될 내용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리포드 뚜껑 열어보니 정서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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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